하몽아 감기 걸렸어? 아 몰라 기침이랑 재채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기침 소리가 재밌네? 아 진짜 미치겠네 재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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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재채길 그때 고르래 하몽아 진짜 괜찮니? 우린 니가 걱정돼 어떻게 할 때도 기침이 계속 나와 제대로 부를 수 없어 내가 노래하는데도 기침을 계속 하네 내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이잖아 랩을 하는데도 계속 기침이 나와 랩을 하는 거지 내가 기침을 하는 거지 재채기가 나오라고 하다가 말다가 나오라고 하다가 말다가 알지 너 아주 다 푸트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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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몽아 진짜 괜찮니? 우린 니가 걱정돼 안되겠다 하몽아 너 너무 아파 보여서 우리 그냥 갈게 그래 몸조심하고 하몽아 빠이바이 드디어 갔네 혼자만의 시간 룰루랄라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